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요 거품이 정말 많습니다 자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품이 끼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신중하게 우리 시바이노에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내러티브 자 두 번째는 펀더멘탈 그리고 세 번째는 저평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반드시 가슴 깊은 곳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바이노가요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내러티브는 어떤 유행에 대한 겁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유행하는 테마 즉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테마를 뜻하죠 시바이노도 과거에는 엄청난 내러티브를 받았던 코인 중 하나였는데 자 먼저 이 내러티브가 가리키는 지표는요 펀더멘탈과 거수경제 지표와는 어떠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주관도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요 시바이노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느냐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내러티브는 솔라나 생태계와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rwa ai 자 이 정도가 많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 시바이노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 내러티브라는 게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지수만으로는 시바이노의 정확한 전망을 판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올해 3월 달에 시바이노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확 줄어버리고 지금은 이 내러티브들이 이 rwa 시장으로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한 전망을 밝히기 위해서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바이노가 지금까지 발표한 시바이노의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어떤 결과값을 가져다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을 했는지 자 근본적인 데이터값 이 근본적인 데이터값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더리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만큼 과거에는 시바이노라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 생태계를 확장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펀더멘탈은 어떨까요? 최근에 덱스 거래량이라든지 수수료 매출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자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이 아니라 이 솔라나 민코인들이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바이노를 내러티브 관점과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가격 회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길어진다 예 길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전문가들은요 테마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투자할 회사가 탄탄한지 그리고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시즌에 맞는 테마에 속해 있다면 어떤 코인을 매수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시즌인데요 2024년 올 한 해 동안 시장을 책임졌던 테마들은요 자 비트코인 ETF 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코인 테마 자 시바이노를 여기에 속해 있죠 자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와 페이먼트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 ETF 테마가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테마의 강세가 찾아왔을 때 이 테마들에 묶여있는 모든 코인들이랑 상승을 했고요 그 중 테마의 대장격인 코인들은요 천문학적인 상승을 기록했었죠 우리가 시바이노 코인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을 주도할 테마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시바이노같이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테마 시즌을 이끌었던 수익 코인들처럼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얘기해도 가원은 아니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요 도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남들이 불허할 만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ETF 테마와 그리고 밈코인 테마가 책임을 졌다면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ETF 테마와 솔라나 ETF 테마가 책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 테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코인 시장이 꾸중히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성장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던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승인 당시의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소매 투자자들과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규제된 통로를 제공하면서 마찰은 줄어들고 유입은 점차 늘어나게 하면서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비트코인과 같이 승인 이후 커다란 상승을 예측을 했지만 연속되는 시장들의 악재들 때문에 지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더리움 ETF 승인 자체가 가져오는 알트코인의 힘은요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뒀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알트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면서 솔라나와 시바이누 같은 다른 코인들도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요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태도였지만 현재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지지를 외치게 되면서 180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히려 ETF 신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승인 절차 문서를 요청할 정도였죠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지지론을 계속 펼친다면 솔라나와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에게도 새로운 판로가 개척이 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ETF 승인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다음 ETF 승인 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솔라나 코인이 가장 유력하겠죠 솔라나 ETF 승인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1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당시처럼 솔라나 코인도 ETF 승인 이후에 이 할당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실사를 끝내고요 투자 2연회를 통과한 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솔라나가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기간 투자자들이 실사 과정을 걸치고 본격적인 할당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코인인데요 솔라나 ETF 관련 수액 코인으로 지금부터 모은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0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죠 010-8457-1786번으로 숫자 5번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말씀드렸죠 원래 유튜브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경고 같은 게 나와서요 코인명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신호였습니다